이번 주 1위는 태연씨의 Y2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콘서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태연씨에게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1위는 태연씨의 Y2입니다. 지금 속보여 여러분 Y2가 이분도 이사 에이 이분도 이분도 에이 인기가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금요일날 스타라잇도 1위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Y가 1위를 받은데요 장하다 장해 Y도 장하고 스타라잇도 장하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소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